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투표지 분류기는 기계장친 투표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여러분들 보셨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같은 겁니다. 투표를 분류하는, 투표지를 분류하는 기계장치하고 이것이 여러분들 제어하는, 관리하는 투표지 분류기용 컴퓨터로 구성되어 있는 전산장비입니다. 전산장비기 때문에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래서 이름이 투표지 분류기가 아니고 그냥 전자투표기입니다. 전자투표기. 이걸 쓰려면 현장에서 협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은 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보셨겠지만 이번 선거 공정성 문제를 파헤치는데 크게 귀한 제야 전문가 이야기는 서버를 통해서 직접 조작을 했다는 견해 하나하고 그다음에 투표지 분류기하고 QR코드를 사용했던 그런 견해가 두 가지가 다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전자투표기 문제에만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이 도둑놈들 사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 책에 보시면 마지막 장이 제6장 그들은 어떻게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했는가 이 부여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첫째 투표지 분류기가 1번 청와대 대변인 출신 박수연만 호의적이었다. 둘째 투표지 분류기의 노트북을 껐다 켜니까 투표지 분류기가 정상적으로 표를 개수했다. 셋째 2번인 정진승만 많았던 재확인용 표 네번째 개표 진행요원이 그냥 개표 상황표를 찢어버렸다. 정거인멸에 해당한 거죠. 그다음 부여군 선거결과 분석 어마어마한 사전투표 조작 확인 일본 더불어민주당 박수연 후보와 함께 표를 쑤셔 넣었다. 선거데이터 분석 결과 부여투표수의 아주 이례적인 현상 이게 여러분 이 도둑놈들 사권의 마지막 6장입니다. 나는 4.15 총선 부여군 개표수의 순환 사건을 단순한 해표능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 한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은 사전투표 조작 즉 전산 조작에 의한 후보별 득표수 증가와 감소가 가장 큰 문제이다. 이것을 수행하는 여러 장비 가운데 투표지 분류기가 강한 의심이 대상이 되고 있다. 부여군 개표사로 사려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검찰 경찰 중앙순관이 등은 모두 별 문제가 없었다고 사건을 덮는 쪽으로 가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0년 총선 공주 부여 청량군 사전 당일 비율입니다. 이거 여러분 한 번 보시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당일 한 표에 대해서 박수현 일본 더불어민주장 후보는 사전이 1.21표였습니다. 그런데 정진성은 당일 한 표에 대해서 사전투표가 현저하게 작은 0.78표였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딱 보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너무 큰 겁니다. 이 수치가 1에 거의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이래 여러분 보시죠. 이게 여러분들 정진석 측에 개표 참관인이 강하게 여러분들 항의를 합니다. 항의를 하니까 그때 투표지 분류기가 표를 어떻게 계산했는가 하니까 박수현이 231표를 받았고 정진석이 148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이상해 가지고 정진석 측 개표 참관인이 강하게 항의를 한 겁니다. 박수현이 231표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막 크게 고함을 지른 겁니다. 부여 개표소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우 몰려와 가지고 개표 참관인 이름들 당황해 가지고 다시 이런 표를 한 번 더 투표지 분류기에 집어넣어 봤습니다. 똑같은 게 나오는 겁니다. 231표 대 148표. 그러니까 또 표를 가지고 개표 참관인 이름들 당황해 가지고 또 여러분 여 보니까 또 231표 대 148표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때 상황이 여러분들 급박하다 이렇게 느껴 가지고 개표 진행요원이 개표 상황표를 찢어버립니다. 정거를 인멸한 거죠.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의 전원을 끄다가 켭니다. 끄다가 켭니다. 끄다가 켭니다. 끄다가 켭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끄다 켜 뭡니까? 그 안에 설정된 값이 다 날아가고 초기 디폴트 아무것도 없는 정상 상태가 되는 겁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끄다가 켭니다. 끄다가 켭니다. 끄다가 켜니까 여러분 뭐가 나오는 거 하니까 박수연이 182표 정진석이 197표가 나온 겁니다. 투표지 분류기 수정 조작값 해체이고 전원을 끄다 켜니까 박수연한테 몇 표를 대줬습니까? 49표가 차이 난 겁니다. 정진석이 49표를 빼준 겁니다. 충청남도 지역구 선거구의 평균 조작값은 2020년도 4.15 총선의 25%였습니다. 미래통합당 후보와 받은 사전투표 덕버스 100장당 25장을 훔친 겁니다. 그 조작값 25% 일명 이건영이 양정철과 함께 여름 후보를 이루어 가지고 2020년 4.15 총선의 부정선거를 진두지휘한 것으로 보이는 이건영 전략기획위원장 민주연구원의 보정값도 25%입니다. 조작값. 25%를 뭐죠? 투표지 분류기에 입력돼 있었을 거로 보는 겁니다. 그럼 언제 입력되었을 것으로 보느냐. 개표가 시작되는 단계에서 개표 진행요원이 갖고 있는 usb를 가지고 처음에 부팅을 할 때 조작값이 입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것은 수사를 통해서 확인되어야 되지만 대한민국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의지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조작값이 25%가 충청남도에 적용된 25%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표를 개수하면서 투표지 분류기가 정진석이 받은 사전투표도 100장당 24장을 박수현한테 옮겨준 겁니다. 플러스 49표 마이너스 49표 이게 여러분들 딱 그대로 찾아내 이 결과는 누가 계산했는가 하니까 제야 전문가가 계산한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충청남도의 조작값을 다 찾아냈기 때문에 25%입니다.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25% 그래서 우리는 수사관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투표지 분류기에 조작값 25%를 입력해 가지고 투표지 분류기를 돌려 쓸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4.15 총선에 유일하게 투표지 분류기에 전산 조작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현장에서 여러분들 목격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게 되면 어떤 거 하니까 이게 이제 위에가 선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이 밑이 뭔가 하니까 진짜입니다. 조작 수정 후. 그 조작 수정 후는 1에 거의 가깝죠. 1에 가깝다는 이야기는 사전투표 득표율하고 당일투표 득표율이 후보별로 거의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선관위가 발표된 걸 보게 되면 정진석이 사전투표 득표율을 빼앗아 가지고 박수현이 넘겼기 때문에 1.1대 0.78이 나오는 거죠. 이상한 거 여기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4.15 총선 외에 전산 조작을 하게 되면 규칙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동해 관내 사전투표를 다 조작하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은 항상 차익값 사전빼기 당일에 마이너스가 나오고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플러스가 나옵니다. 모든 동 심지어는 모든 투표소에서 동해속관 투표소에서. 그러나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됩니다. 여기 부여 청장군만 관내 사전투표 정진석이 있는 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부여 개표소에서 소란이 일어나면서 겁을 먹은 개표진행요원들이 투표지 분류기를 정상상태로 이룬 들 다시 복원시켜서 한 경우가 많다고 의심해 보는 겁니다. 보시죠. 조작값 25%가 입력되면 모든 읍면동 단위에서 동일하게 사전투표 투표 조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공주시 부역은 충량군 분석 결과에 따르면 17개의 면 가운데 읍면동 단위에서 정진석의 사전투표 투표소에 손을 대지 않은 곳이 9곳이나 된다. 내가 추측하건대는 옥산면 투표지 분류기 오류 문제가 부각되면서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한 모종의 조작작업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모종의 조작작업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조작값 설정이 원활해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투표지 분류기를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죄입니다. 그래서 4.15 총선에서 아주 예배적인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대부분 25% 조작하기에는 모든 경우에 이런 모든 동 거소선상 우편투표 에이동 관내사전 비동 관내사전 다 조작이 돼야 되는데 여기만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과 같이 9군데나 조작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투표지 분류기 전자투표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서 경상북도에 전혀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에 손을 안 됐습니다. 2022년 6월 1일 경상북도 선거에서 관내 사전투표는 전혀 손을 안 됐습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야무지게 손을 냈습니다. 우편투표는. 우편투표하고 관내 사전투표하고 조작하는 방법이 다르고 관내 사전투표 는 현장에 협조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지역 선관위 사무국장들이 오래 이선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잘 알 겁니다. 이런 짓 하고 있는 것. 경상북도가 협조를 안 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고 이 내용들이 지금 여러분들 4.15 총선 도둑놈들 4군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그야말로 수사기록 보고서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표를 어떻게 도둑질 했는지를 그냥 수사기록을 기록한 것을 그냥 다섯 권 쓴 겁니다. 그럼 아무 말 못하잖아요. 이렇게 다섯 권을 써 가지고 너희들이 도둑질을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말을 못하고 여당도 여러분 이걸 고칠 의지가 없으니까 정신줄 다 놓은 인간들입니다. 나는 사람으로 생각 안 합니다. 이완용이보다 더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완용이 보고 여러분 더 손가락질 할 필요가 없으면 그렇다 해 가지고 이완용이 여러분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닌데 현대판 이완용이보다 더 심한 애들이 그냥 줄을 치고 있습니까.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이완용이보다 더 나쁜 짓입니다. 이걸 덮는 건 이런 짓을 한 사람들도 더 나쁘지만 이런 짓을 다 나오지 않습니까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 박수현이 함께 49표 40표 298 248에 한 98표 정도로 이동시키려 했는데 그냥 덜 켜버린 겁니다. 여기 자유통일님이 말씀 잘 하셨네요. 전산장비는 입력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것인데 입력된 값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기계라고 떠벌리는 헌법재판소의 대법관들은 정말 속아웃을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돼간 겁니다. 이게 다 밝혔잖아요. 여러분 어떻든 이 나라를 되찾아야 되는데 참 쉬운 게임은 아닙니다. 나라가 이렇게 부패해 가지고 배운 놈들이 다 이걸 덮으려고 노력하니까 끼가 찬 거죠. 피해는 다 국민들이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선거부정이 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도덕놈들을 많이 이렇게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 선거부정 문제 못 고치면 그러면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이번에 브레이크를 못 걸면 그러면 선거부정 세력들이 2027년 대선 이후를 장악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도 방송을 못 할 겁니다. 앞으로 이런 방송을. 그래도 아쉬운 따나 윤석열 대통령이 계시니까 그래도 뭐 쓴소리를 좀 하더라도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거고 세상에 이런 다 때가 있잖아요. 세상에 다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쳐서는 안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세상 일이란 것이 항상 불확실성을 뚫고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집요하게 이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저 양반 입만 좀 다물 수 있었으면 선간이 사람들 만세 불렀을 겁니다. 선간이 박찬진이니 김세안이니 조혜준이 그 밑에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의 선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엉짐적이 아주 강한 집단들이겠죠. 공병호만처럼 입 다물었으면 이렇게 치부가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치부가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위조투표지 이름 투입한 거는 그냥 거짓말로 때려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득표수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득표수를 한 번 조작한 것이 아니고 일곱 번 조작한 거 아닙니까. 일곱 번 조작한 다음에 오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10월 11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아침 방송해서 오늘은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다. 이렇게 지금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가 차져. 제야 전문가하고 공병호가 없었으면 상당히 수월하게 덮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책들은 선거 부정을 저지른 사람이나 더불어민주당의 부정선거 세력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글로 남겼기 때문에 글로 부정선거의 실상을 보고서를 남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은 윤석열 정부도 책이 좀 잡힌 게 있으니까 그냥 서로가 그냥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는 그냥 적당히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것도 그냥 보통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기 이익이 전혀 관련되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점점 사람들이 귀를 열고 눈을 뜨고 지금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 대한민국에 선거 사기를 진짜 이렇게 해왔구나 이렇게 자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역사의 물줄기라는 것은 여러분 모르지 않습니까. 다수가 바꿀 수도 있지만 소수가 여러분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거죠. 1960년 3.15 부정선거가 결국은 마산에서 이런들 불의의 사고를 당한 김주열 학생 때문에 이런들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덕표수 조작 처음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믿지 않지만 시간이 갈수록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다 이번에 이런들 한 2만 명에서 3만 명 가까운 분들이 설문조사를 하는데 강서구청장 10월 11일 보궐선거를 극정하는 이야기가 77%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깨었다는 거죠. 그리고 선관이 이제 믿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김대호나 정규제나 조갑제면 모를까. 선관이 이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당에서도 벌써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선거법을 개정했으라도 사전투표 없이 안 되겠냐. 물론 더불당은 뭐죠. 큰일 날 일하고 길길이 날뛰겠죠. 그걸 보니까.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